고등어 낚시 잠깐 하다가 서산도 여기저기 다녀서 애삐도 품절이고 주겹석곡도 품절이고 나무하부까지 품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새벽같이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서산 간월도입니다 간월도 바닷가가 이렇게 보입니다 텐트에서 숙식한 사람들 아 아 아 아 그래도 언제 봐도 일출은 아름답습니다 차들은 쌩쌩 달려도 아 이 갈매기 스키들이 갈매기 스키들이 아따 아따 아 오늘은 고등어 한 마리 잡고 얼른 또 올라가야지 됩니다 가서 또 택배 작업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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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